그래서 오늘은 이탈리아 학생들도 한국 기숙사 체험하자. 좋다, 좋다. 그런데 저도 궁금하다. 한국 기숙사를 저는 본 적이 없어서. 저도요. 그리고 우리는 룸메이지만. 그리고 하나의 한국 학생들과 함께. 어떻게 우리의 룸메이지만? 게임. 게임. 나머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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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. 나머지. 1, 2, 3. OK? 1, 2. 네아오. 설탕. 룸메가 지금 다 매칭이 됐습니다. 다 됐네. OK. 얼마나 떨릴까? 오, 좋다. 너무 바쁘다. 잠시만요. 죄송합니다. 저는 이탈리아입니다. 이것은 제 방식입니다. 네. 이것은 제 방식입니다. 네, 이것은 제 방식입니다. 네, 이것은 제 방식입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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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귀여워. 제 파자마는 부산일 사이언스 티셔츠. 티셔츠. 귀여워. 국적은 달라도 진짜 너무 친구다. 네. 어, 잠깐만. 주세페는 한 명이라서 이제 다른 친구들 중에 린메이트를 골라야 되는 거 아닌가요? 네. 주세페.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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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좋아. 퀴즈 시간입니다. 누구는 잠실 수 있는지? 도리토리. 그거 정해야 하는데. 주세페한테 물어봐야 하는데. 아 너무 부담될 것 같은데 사랑의 짝대기야 뭐야 이거 너무 감사합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저는 이 노래가 좋아합니다. 너의 귀엽고 저는 이 노래가 좋아합니다. 너의 이사만의 인테리아. 내가 널 더 편하게 만들어낼게요. 너의 귀엽고 아주 완벽한 것 같아요. I know. I love you. I've got lots of snacks. 좋다. 똑똑하네. 똑똑해. It's difficult to choose. It's difficult to choose of weak. Absolutely. 야, 이게 뭘 받니? Come on, man. Come on, man. 아, 그렇게 봐. Okay, okay. How are you? What? 아, 이런 거야. Okay. If I can, I choose all of you, but I can't. It's okay, it's okay. 들어가도 돼? Oh, yes. Yes. Play a game. Are you? Okay, okay. Oh, what's it? Do you like to take a picture? I want to take a picture. 와, 저 조그만한 방에 다 모여서. 사진 찍어. 얼마나 재밌을까? 정말 딱 10대다. 너무 귀엽다. 이렇게 있으면 진짜 수학여행 와서 한방 배정받을. 오랜만에 뱉 rud sophomore. 한 mai 만치. 한번 더rial. 세수 없을까? 금방 4, 3, 2, 1 Let's try it Everyone Try everything You don't eat this You're so excited I'm a Piatsu 난 뭐해? 난 뭐해? 심호사! 심호사! 맞아, 저거 처음에 진짜 진짜 신기하잖아요. 너무 놀랬어, 지금 초록한이. What are you doing? What are you doing? You, what are you doing? K-pop! This is too scary. Oh, my bad. Unshikredo. 콘텐츠 공작 속 즐겨봐, 이 채널.